안녕하세요. 정지선 셰프가 아이라인과 관련된 이야기를 전했다. 지난 9월 정지선 셰프는 유튜브 채널 정지선의 카리스마를 개설하고 안녕하세요. 정지선입니다. 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업로드했다. 공개된 영상에서 정지선 셰프는 저는 아이라인 그릴 때 펜슬을 기본 4개 쓰고 액상 아이라이너까지 해서 총 5개를 사용해서 눈을 완성시킨다라고 말했다. 이어 아이라인을 그려야 마음 편하게 모든 활동을 할 수가 있다. 아이라인이 없으면 움츠리게 돼서 집 밖에 나갈 때 아이라인을 안 그리고 나간 적이 한 번도 없다라며 마트를 가든 쓰레기를 버리러 가든 무조건 아이라인을 그리고 간다라고 전했다. 이를 듣던 제자 황호연은 저희는 지운 모습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다라고 말했고 제자 이에지는 저랑 셰프님은 해외에 나가도 같은 방을 사용한다. 셰프님이 저보다 한 30분 일찍 일어나셔서 아침에 불도 안 켜고 침대에서 아이라인 그리고 계신다라고 말했다. 이어 갑자기 옆에서 부스럭부스럭 소리가 나서 일어나면 옆에서 불도 안 켜고 아이라인 그리고 계신다. 그래서 지운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다라고 전했다. 정지선 셰프는 kbs2 사장님 귀는 당나귀귀 넷플릭스 예능 흑백요리사 등에 출연해 시청자들이 관심을 받고 있다. 정지선 셰프는 흑백요리사 2라운드에서 시래기 바스 흑초 강정을 만들어 안성재 심사위원에게 생존 평가를 받았으며 3라운드에서는 조은주, 성경롱게스트, 최강록, 황진성과 함께 홍소육과 채소를 만들어 패자부활전에 진출했다. 패자부활전에서는 라면 유포면을 만들어 추가 생존했으며 4라운드에서는 트리플스타, 반찬 셰프, 남정석과 함께 마라, 크림 딤섬, 바싹 불고기 바오, 고추장 버터 요키와 로스트 치킨을 만들어 트리플스타와 함께 생존했다. 세미파이널 1차 미션에서는 송석의 월을 만들어 179점을 받았다. 김효진 기자 리포터의 탑스타노집.co.kr 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lt 저작권자 저작권 기호 톱스타뉴스 무단전제 및 재배포 금지 gt 2024년 10월 6일 20, 20일 송고 nbsp nbsp smsp 리포터의 탑스타노집.co.kr 김효진 기자 리포터